70만이 넘는 이주민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주민에 대한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주민 리더로 선정된 왕근아 씨. 독거노인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이지만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봉사입니다. 저희 단체 온몸은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중 언어도 필요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아예 중국어 교육도 시작하고 아이들 댄스, 서예, 그리고 지금 환자까지 그리고 이주민들 위해서 하는 한국어까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 중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5인을 2022 지역사회 이주민 리더로 선정했습니다. 김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주민 커뮤니티의 리더로 활동 중인 알리 무다사르 씨도 2022 지역사회 이주민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사회 이주민 리더는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이주민 리더 선정을 통해 다른 이주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선문영입니다.